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복액입니다. 이번 시간은 23회 13번입니다. 청문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 되는데,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입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매수신청들인 등록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이라고요? 듣는 게 청문인데, 들어보려면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법인해산, 개인사망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없으니까요. 개인죽는가하고 법인해산하고 똑같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인해산 또는 개인사망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이 되겠습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은 했는데, 지역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은 신고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전공도시, 빈산주택, 암기포인트 12번에 보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니은에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개업공유계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하죠. 그러나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유계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주택임대차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산업이쯤이 개발해가는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등공도시, 빈산주택 맞습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따라서 옳은 것은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하고 리얼 두 개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터는 몇 번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는 16번의 맨 밑에 까만 별표 계약금 등이라고 되어 있죠.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이나 또는 서울 연세법학원 인터넷에 찍어 가지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인데요. 1번, 금융기관의 예치하는데 소유되는 실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게 틀렸네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부담을 하죠. 왜냐하면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거잖아요. 떼일까봐.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자, 우리 그 수수료라고 해서 암기 프린터 52번에 보면 동그라미 15번, 16번에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유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고 등이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3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3개 다 해도 됩니다. 계약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5번, 계약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습니다. 니돈내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되겠죠. 자, 그래서 1번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 암기프린트 16번 맨 밑에 보면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고요.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를 했죠. 개공,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개공은 신체보전, 이 7명이 예치명의자고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한보정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정보험회사고요. 예치권고제도가 아니고, 금고제도죠. 광행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거래당사자는, 개혁권계사, 아,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개혁권계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권고상을 따로고 안 따로고는 거래당사자 마음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에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신고 대상이다 했는데 X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도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비규제적인 경우는 6억 이상인 경우 자금도 발급에 X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법은 신고 대상 아니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할 때 그는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도달계획 제출 규정을 적용을 배제한다. 네, 국가 등이 속이는 건 아니니까 국가 등은 자금도달계획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신고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체결로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서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면 되겠죠. 1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1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